대구가 앉아볼 이ől 어디까지 recaP 우리는 보여줄게 이것밖에 없어 물론 문제가 우리만의 언어야 이거 또 그래서 나중에 동선 정리할 때 우리가 직접 알려 cul게 개인 기량을 잘 보여 줄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고 그런것 bait 내가 인해 우린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상태인데 좀 수월할 것 같아 안무 배우는 거는 그것도 그렇고 내가 디테일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너네가 정리한 거 먼저 보여줘 응 그거 먼저 보여줄게요 해봅시다 숨이 가고 없는 날 하여간의 사랑은 저긴 잘했다 시간을 꾸었는데 잘했다 나비 사비 사비 우비 외부 에이 에이 어허 에이 오 에이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됐지 오 1절을 먼저 배울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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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죠 으르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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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르렁 왼쪽 팔을 딱 지켜요 으르렁 그리고 손을 딱 들어 그리고 딱 딱 치면 돼요 발색이 좀 빨리빨리 나올게요 으르렁 으르렁대 이게요 오우 이 안무의 안무를 생각하면 젤재미가 에럴이죠 머리, 가슴, 배 쓸어 내리면서 오케이 이 전 칠 때 한 번에 탁 쳐요 섹시하게 손 주면서 여기도 섹시하게 턱선 보이게 이때 땀방울까지 흘려주면 좋아 탁 탁 탁 탁 탁 디테일한 설명을 우영이만의 표현으로 잘해줘요 잘 이끌어줘요 그래서 어쨌든 춤도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 표현을 하면서 좀 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여기서 땀방울이 쫙 이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거지 저렇게 턱선을 쓰는 거지 우영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평소보다 안무를 되게 빨리 배운 것 같아요 당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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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넘어갈 거예요 으르렁 버텼다가 왼발 축으로 먼저 돌리는 거예요 왼발을 앞발로 으르렁 으르렁 오 멋있다 가슴 그다음에 어깨 5,6,7,8 1,2,8 5,6 앞, 앞, 뒤 그냥 몸이랑 몸만 가면 돼요 고기 냄새 나 오영아 배고파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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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처음부터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뭐였더라 우리들이 보여주면은 살짝 어느 식으로 하면요 셀넨 스페이 셀넨 1, 2, 3.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LA고기 아니야? 야 이거 일단은 먹으라고 샀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방금 우영이가 고기 냄새난다고 했거든요 너네 오늘 뭐 미션 뭐 24시간 동안 케이팝 안무 하나를 1절은 그대로 2절은 설마? 창작? 창작을 벌써? 그래서 잘 되고 있어? 선생님 마음에 들 정도로 준비해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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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요? 아니 그러니까 아니 준비는 아니지만 창작을 해놨습니다 그럼 바로 보자 여러분은 뛰어 야 이거 봐 보여 와 냄새 봐 노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간식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진짜 먹자 잘못하면 24시간 꾸밀 수 있는 거야 아하 파이팅! 파이팅! 아니 아니 냄새를 아 냄새 나 이쪽으로 빠진다 나 이쪽으로 빠진다 아니 냄새를 맡기고 내 입은 눈빛과 휘탈의 듯한 긴장감 지금 잠시 경영 너의 주의를 배달 그러나 Dennins Mortgage 으 모자 그 아니 일단 일단 지금 여기까짓랑 꺼ividad 나 뒤에 있어. 나 뒤에 있어. 뒤도 있어? 뒤뒤까지 보자. 다시 다시. 야 여성 바로 빠져. 여성 바로 빠져. 바로 빠져. 흘렁하게 하지 마. 여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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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 약간 구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되게 좋고 거기에 이제 너의 눈빛과 그런 가사에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구성이었으면 좋겠어. 댄서나 안무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너네가 가사 표현하고 너네가 연기를 잘해줄 수 있을 만한 안무를 만들어야 돼. 네. 일단 먹을까? 네. 먹고 해야 더 잘하겠지? 아! 떡볶이를 먹으면 혓바닥이 얼얼해. 그래도 맛있는 떡볶이. 입안이 화끈화끈 뿌리난 것 같아. 그래도 맛있는 떡볶이. 너네도 만약에 미션 동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. 아 네. 알겠습니다. 너희 여기 시계도 없어서 시간도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정신과 수련의 방? 저도 정신과 수련의 방 지금 몇 시간 안 지난 거 치고 어느 정도 왔고는 스케치는 나온 거냐 더 칠만 잘하면 돼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네! 주먹밥 드세요 우리는 니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너무 좋아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진짜 화이팅! 12시간만 더 하면 되는 거야 네!